당신이 무빈이 나가는 거 못 봤어요? 못 봤는데 약이나 먹고 나가게 되지 뭐가 바쁘다고 왜 나한테 1년 이상 밖으로 돌아왔는데 무민들은 온전하겠어요 툭하면 감기 몸살이 알아놓기 태반이라고요 사내 녀석이 나만 잃으면 뭐예요 부모 마음 조금이라도 알면 얼굴은 보고 나갔어야지 준영이 아침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차근차근해 왜 성질이 급해졌어 그 녀석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는 짓마다 야속해요 어디다 전화해? 준영이요 헛걸음 시킬 수는 없잖아요 벌써 출근을 해요? 네 네 할 수 없죠 뭐 그럼요 시간 많은데요 뭘 네 네 네 네 아멘